유진진 바 누나 아왜 할바 이베하고 이베하고 다른게 뭐고? 이 할바이가 이... 미친놈 이거는 돼지베고 이거는 사랑스러운 할바이 배고 그러니까 이 돼지베하고 이베하고 다른게 뭔데? 아이 그러니까 야! 어차피 고구멍 기울옷 나올 것 같은데? 뭐 할 말이 없네. 뭐 할 말이 없네. 흑돼지 사줄래요? 흑돼지 사줄래요? 흑돼지 사줄래요? 오늘은 내 흑돼지 사줄래요? 아니다. 흑돼지도 맛있긴 한데 짜거리가 더 맛있다. 돼지 짜거리 먹으러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사격상 안 사주고? 사격이! 흑돼지 사준래요? 흑돼지. 흑돼지.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? 어. 고장아. 응. 흑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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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갖다 주소? 네. 마누라. 면은 부엌에서 나오기 전에 뜨거운 분에 팔팔팔 끓여가지고 갖다 주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또 먹으면 돼. 그럼 바로 먹으면 되나? 마누라는 고기를 올려줄게. 고기 한 번 넣어봐라. 할바이 고맙네. 맛을 한 번 보자. 할바이. 이제 한 입 못쓰여. 우리 한 공기 벌써 다 먹으면 돼. 이제 한 공기 먹자. 야 마누라 이게 국물이 먹어보겠게는 짜글이는 짜워야잖아. 단짠 단짠이란다 이게. 맞네? 맛이 짜갑지가 않네? 단짠 단짠 뭔 맛인지 알겠다. 야 근데 나는 짜글이 유부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먹거든. 그래 그래. 유부 맛이 또 기가 막히네. 그래 여기에 유부 말고도 버섯도 많이 들어가 있고 떡도 있고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응. 그냥 다 많다. 좋다. 이거 또 돼지찌개하고는 다르다 그쵸? 한 숟가락 먹을 때보다 더 더 맛있어진다 이게. 보통 음식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에 적응을 해가 못 먹게 되는데 이거는 희한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찾게 되는 맛이다 이게. 첫 숟가락보다 두 숟가락이 더 맛있어? 맞다 두 번째 숟가락보다 세 숟가락이 맛있고 한 공기보다 이 두 공기들이 더 맛있는 것 같다. 어울려. 엄마 열 공기 넣어보라. 이 집 반장 귀엽네. 그래. 이 반찬 기가 막히면 맛있다 이게. 반찬도 맛있고 짜글이의 이렇게 많은. 이야. 당면도 들어겠다 당면. 응. 너무 좋다 너무 좋아. 돼지고기 못 먹는 거 후회 안 되지. 이야. 너무 좋았다 지금. 맛있다. 난 요래 가지고. 말아 먹어볼게. 으음. 이야. 짜글이는 뻑뻑하게. 요래. 요래 비벼줘야 맛있어. 그러면 나도. 우리 할바이 따라서 먹어봐야지. 밥 조금만 말아봐야 되겠다. 조금만 만들어라. 할바이 맛 난 것 같다마는. 미안한데 벌써 마지막 공기다. 이거 덜 먹어도 되나? 자. 짭짤 많이 넣었나? 짭짤하지 않다. 그러면 달달하나? 매콤하다 그냥. 달콤 매콤 달콤하고. 응. 단짠 단짠. 여기. 또 살이 당면이 있다 보니까. 식감도 있고. 그치 그치. 이야 좋다. 그. 낮에는. 낮에는 짜글이 밖에 안 합니다이. 5시 이후로 삼겹살 합니다이. 돼지. 흑돼지 흑돼지. 흑돼지. 그 어떤 데 가면. 짜글이를. 완전히 졸여가 주는데. 요런 국물도 있으면서도 비가 막힌다. 맞다 맞다. 우리 밥 하나 더 줘서. 에이. 같이 굴러 간다 이거. 짜글이는 원래 여기에 밥 얹어 넣고. 뜨거운 물에 이르르르르르르. 뽑듯이 쌀이 비벼봐야 맛있다. 알았다. 할바인. 내가. 맛있게 비비 줄게요. 어? 여러 크롬 다 깎아. 열어! 아이고, 아이고. 한 털 더 남겨서 만든다. 아, 짜고리. 그래, 그래, 그래. 이게 맛있다, 한 무바리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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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게 볶음밥 같기도 하면서 좋다. 그리고 무엇보다 흥미로운 거라. 이게 진정한 짜고리 아니다. 그래, 봐라, 봐라. 퐁! 퐁! 우리 할머니도, 할머니도 들어오라. 이제 다 매끄다, 이거. 할머니. 아니. 마지막에 냄비에다가 밥을 싹 먹어. 달달달달달달달달. 끓여가 뭐 있겠네? 응. 밥알 소개. 응. 양념이 싹 다 배인 거 같다. 그 짧은 시간에 응. 바로. 보자. 어? 맞다, 맞다. 응. 밥알. 씹을 때마다 응. 짜고리가 톡톡 터지는 것 같나? 그게 그렇지. 그게 못하신가? 맛있다, 진짜.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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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어 에이 뭐 한 두 몬도 아닌데 정말로 왜 자꾸 그러는끼야 아이고 뿌듯하다 좋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고 가니디 와 아 이거 왜 그러네 이 집의 짜거리가 밥도둑이다 밥도둑 맞다 내 오늘은 진짜 좀 많이 묻다 가득 찬 고풍박 한 네 공기는 묻다네 오늘도 잘 먹은 이데이 잘 먹습니다이